고독해! 아 외로워요! 외로워요! 아 외로워요! 그야말로 시종일관 큰 우승과 행복을 만들어준 옥철의 12명! 우리 발레리나 소인들의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수고하십니다!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모신 초대 손님이 있는데요! 구려요팜을 소개합니다! 구려요팜! 공유팜! 금방! 공유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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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켜, 다 지켜. 다 지켜, 다 지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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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면. 저한테 자꾸 이렇게 개인기가 생기네요. 있다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개인기가 뭐예요? 그럼 막 크레용 팝 댄스. 그럼 전체 차렷. 자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이구야. 오. 너무 낮아 너무 낮아. 너무 낮아. 너무 낮아. 우와. 우와. 잘 때 좋네요. 오. 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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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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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대박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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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추어 실력이 아닌데요. 아 진짜 기생이 대단합니다. 기생이 대단합니다. 크리영팝의 빠빔맛빠가 안무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나죠 높이가. 궁금한 게 이게 진짜 머리에요 아니면 장식품이에요? 제가 확인을 해드릴까요? 결례 같은데. 진짜 괜찮아요? 딱딱하고요. 맞습니다.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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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. 2, 2, 3, 4. 보니까 여기에 이름표에 예비용 팝이라고 이름표에 적혀 있거든요. 같은 부대는 아니고요. 저희가 대학교 때 무용과 나와서. 아 멋지다. 아 멋져요. 잠깐 잠깐 덩 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계속 떼를 농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.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이것도 어려운데. 이거는 이쪽에도 예비용 팝에도 김정민이 있으면 우리 스타킹에도 김정민이 있으니까 정민씨. 네 들으세요. 으äääääää! 해주세요! 마지막 ifs! 가 işte 체크 kiw